영국에 있는 주영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외교관의 부인이 역주행 사망사고를 낸 뒤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도주해버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 피해자 유가족은 진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8월 27일 영국 중부 노샘프턴셔 공군기지 근처에서 미국 외교관의 부인이 도로에서 볼버 XC90 모델 차량으로 역주행을 하다 19살의 모터사이클 운전자 해리던을 치웠습니다. 운전자 해리던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고 가해자인 42살의 미국 외교관의 부인은 경찰 조사에서 영국을 떠날 계획이 없다며 외교관 면책특권까지 주장을 해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미국 외교관의 부인은 곧바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도주해버렸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에 사고를 낸 외교관 부인을 송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런던 소재 주형 미국 대사관 측에선 일단 미국 외교관의 배우자가 초래한 사고에 대해 사망자 더 내 가족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보안과 사생활을 고려해 이번 사건 연루자인 외교관의 부인 신원을 밝힐 수는 없으며 일단 외교관 가족이 영국을 떠난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현재 각 언론사를 통해 미국 측의 진상규명을 위해 외교관 부인의 소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